하는 것도 아주 큰 시상의 큰 어떤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을 하지 마시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본행사에 앞서서 내비인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제를 위해 많은 내비인께서 축하와 경례를 위해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 한번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성화대 옆 스크린을 통해서 자막으로 소개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자막을 통해서 내비인 소개를 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여러분 좌측에 마련되어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내비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비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